예술캠프 미술 전반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일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수강생들 중에 미술교사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교사분들이 직접 참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그럼요 교사분들, 시민들이 50%, 50% 들어와 계시는데 미술교사들이야말로 현장교육을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과 좀 더 나은 우리 미래교육을 위해서 같이 연구,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캠프에서 전반적인 미술을 다룬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심상화라고 하는 자기소개, 예술을 끄집어 올리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또 이렇게 너무 시각적인 곳에 매몰돼 있잖아요 현실은 그래서 그 시각성을 좀 덮고 좀 더 촉각적이고 감각적인 세계로 이렇게 안내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네, 또 지난해에 박수금미 수상의 첫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는데 또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선정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받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좀 부끄러운 거죠 예술을 상으로 얘기한다는 건 좀 무리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받게 됐는데 많은 부담을 줍니다 내가 받을 만한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좀 더 이 사회 속에서 예술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박수금미 수상자의 작품을 보면 바로 우리 삶 자체가 녹아들어 있잖아요 그 혼란한 시간 속에서도 그렇게 삶의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그림 속에 진득히 보입니다 그런데 제 작품 경향도 그렇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예술 캠프의 성질도 그렇고 다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렇게 평가를 좀 보면요 박수근 화백을 좀 쏙 빼닮았다 제2의 박수근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이런 수식은 어떻습니까? 좀 부끄러울 뿐입니다 부끄러울게요 네 또 수상 소감을 좀 보니까요 상을 받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솔직히 좀 망설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? 네 네 예술인들이 즉 화가들 화가들이 자기 속으로 깊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외적인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골몰로 이 사회 속에서 예술을 어떻게 소통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상을 이렇게 받으면 너무 이렇게 오만해질 수도 있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? 자꾸 집착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없는 자유로운 예술가의 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화백님을 광부화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? 네 그 소재 덕분인데요 제가 이제 탕광촌에서 많은 인간 풍경화를 그렸기 때문에 그 인간 풍경화를 그린 덕분으로 붙여진 닉네임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풍경 중에서도 아무래도 탕광에 관련된 그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도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좀 그림을 그리시나요? 정말 놓지 말아야 될 진실이 있어요 그 진실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우리 삶을 비춰주고 또 이렇게 발전케 하는 것이라면 저는 어떤 무리수를 두드려도 저는 시댁에 옮기게 됩니다 그런 소중한 것 너무 외적인 데 지금 치중하는 현대 소비 문화를 좀 극복하고자 하는 일일 수도 있죠 네 또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작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계신데요 추구하는 계기가 있으신가요?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할 게 있긴 한데 성실하게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재능이 없으면 성실해야죠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특정인들이 특정인들이 또는 특정인 즉 예술가랍시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특수 분야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우면 노래가 그저 나오듯이 미술이든 문학이든 간에 자기가 일상 속에서 쉽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입시 교육에 치달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질 못하고 아주 상막하고 소비적인 그런 생활만을 하고 있죠 좀 안타깝고요 아무튼 그러한 대중들을 상대로 많은 예술가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특히 광주에서는 기억살리기 이런 운동 속에서 참으로 제가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아주 발전적인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네 리얼리즘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탕광에서 그림을 그리실 때 실제로 탕광촌에서 일도 좀 하시고 하신 겁니까? 네 좀 더 진실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현장을 찾아 들어간 겁니다 그동안은 너무 관념적인 테두리를 이렇게 가져내는 게 예술 전반이었는데 거기에 저는 이제 수긍하지 않고 바로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 산업화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는 많은 금서들이 있었죠 그래서 본래야 볼 수 없고 알래야 알 수 없었는데 좀 더 진지하게 파고들었던 거죠 네 제가 또 보니까 강원도 태백에도 계시고 또 태백미술연구소도 운영하고 계셔서 고향이 강원도 태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성이시더라고요 강원도 태백으로 가신 이유가 있을까요?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시 빈민에서 탕광천 노동자로 탕광노동자로 다 이렇게 이주했었습니다 고종급이 생기니까 이주를 했었는데 그분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니까 아주 긴장감이 도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바로 여러 가지 덕목이 보입니다 일반인에게서 보이지 않는 덕목이 보이죠 아주 철저한 가족 안정적인 분위기 또 그들이 가져내는 인정 같이 술을 먹고 저에게 이렇게 100원짜리 두 개를 주는데 얼마나 고마운지요 이 부분이 이제 서울에서나 광주에서 친구를 만나면 제가 돌아갈 차비가 없었잖아요 저는 이제 화가 빈민 화가였죠 그러니까 그 생활을 하게 되는데 광주나 서울에서는 별로 그렇게 뜨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태백에서는 꽤 동전 두 개가 아주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재형 화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